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사상적 여정을 따라서 배움을 이어 왔습니다. 물론 저처럼 혹은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도울 선생님의 사상을 더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논어 맹자 중용대학의 사설을 통해 유교는 물론 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금강경 강의 달라이라마와 도울의 만남 같은 책을 통해서는 불교사상의 핵심을 배웠고 또 나는 예수다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는 기독교 이전 예수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서양철학사 강의를 통해 기독교와 서양철학의 상관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노자가 옳았다와 도울TV 노자 강의를 통해 도가의 깊은 의미를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이 모든 사상의 핵심을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사상으로 녹여낸 것이 바로 동학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동학사상을 알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도울 선생님의 사상적 여정을 따라서 공부해 왔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와중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도울 선생님의 동학사상을 집대성한 동경대전 1, 2권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짜잔! 제가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노자가 옳았다 두께의 책 두 권이지만 읽는 내내 처음 보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어져서 다른 일을 모두 중단하고 3일 만에 다 읽었는데요. 도울 선생님의 50년 동학연구를 3일 만에 읽고 소개까지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깨가 무겁고 두려움이 마구마구 밀려들지만 최대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우선 표지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동경대전 이 글씨만 보면 중후한데 빨간 꽃이 춤을 추듯이 역동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두꺼운 하드커버지만 왠지 집어들고 싶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1권에 어떤 내용들이 실렸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도울 선생님이 이 책을 쓰게 되신 인연과 동경대전 초판본을 구하신 과정을 남은 서언 그리고 제자들이 수훈 선생님의 일생을 기록한 대선생주 문집 조선사상사 대관은 동학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민본성의 관점에서 풀어내신 도울 선생님의 대논문입니다. 하늘림 천주에 관하여 수훈 그 사람에 관하여 동경대전 판본에 관하여 용담유사의 정확한 의미까지 들어있는데 1권의 뒷부분 한 120페이지 정도에는 동경대전의 4가지 판본이 다 실려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견된 인재경진 초판본이 가장 크게 실려 있는데 정갈하고 소박한 이 초판본을 얻은 날 도울 선생님은 하루종일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도울 선생님은 이 책을 쓰시는 동안 이 판본들이 그동안 알려져 있던 것과는 달리 목판본이 아닌 목활자본이라는 것을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셨고 1986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초판본이 확정됐다는 것은 최초로 동경대전의 정확한 번역의 기준이 마련된 상태에서 도울 선생님의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총 3번에 걸쳐서 동경대전 1, 2권을 다 소개할 예정인데 일부에서는 1권에 실려있는 서언과 조선사상사대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울 선생님의 동학에 대한 50년에 걸친 여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도울 선생님께서 대학에 지나가실 때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셨다가 다시 고려대학교 철학과로 전공을 바꾸셨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대 철학과의 교수님들이 천도교회 자금 지원으로 한국사상연구회를 조직해서 1959년부터 한국사상이라는 학술 연구 잡지를 만드셨고 1970년에는 드디어 고려대학교 철학과의 한국사상 강의가 개설됐는데 도울 선생님께서는 그 강의의 첫 수강자였다고 하십니다. 특히 신일철, 최동희 두 교수님은 서양 철학을 강의하시는 중에 수훈 선생님의 사상의 특이성을 서양 사상과 비교해서 강론하셨다고 하는데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국사상 창간호에 실린 조지훈 시인의 동학론을 보겠습니다. 실학운동이 서학운동으로 변질되면서 민족 내부에 일어난 커다란 사상이 있었다. 외래의 종교와 외래의 사상을 포섭하여 하나의 자체적인 종교사회사상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한국사상사에 있어서 세종 때의 사상적 흐름에 비견할 바가 있다. 이는 최재우가 창도한 것이다. 그는 한국 종교사의 거인 원효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유교는 명분과 절의에 얽매여 현묘의 경계를 모르고 불교는 번뇌에서 벗어난다면서 인륜을 끊고 도교는 자연의 유유자적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니 이 삼교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지상 천국의 건설에 3대 개벽을 전제한다. 첫째, 미신, 우상, 편견, 이기 등 개인의 해악과 정신적 질병의 퇴치인 정신개벽 둘째, 민족은 전 인류 사회의 집단적 단위임으로 지상 천국의 건설은 과정상 민족 생활에서부터 개선된다. 그러므로 민족 해방의 개벽 셋째, 개인과 민족의 해방은 인류평화 상호부조의 사회개벽에 이른다. 그 교리의 출발이 한국에서 받은 천명이므로 한국 민족의식이 강렬하였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잊지 못할 3.1혁명 3.1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3.1혁명이라고 하셨습니다. 3.1혁명을 주도한 세력이 천도교였고 그 중심인물이 교주 손병이었음은 다만 우연한 일이 아니다. 최재훈은 한국 사상사에 있어서 최대의 인물이라 할 것이니 그 사상은 이 민족 정신문화 수천년에 걸쳐 형성된 주제를 발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민족을 위한 바른 이상의 싹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현실에 직접 연결된 살아있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학의 연구는 현대 한국 사상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천도교는 비종교라고도 하고 사상단체라고도 말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이들의 답은 이러하다. 종교는 인간 생활의 전체다. 감정생활의 비현실적 자태의 일부 측면이 아니다. 모든 문화를 혁신하는 운동이야말로 그 시대의 종교 운동이다. 나는 말한다. 동학은 그 이전의 어떤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종교이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동학에 대한 사계의 관심과 에너지가 어땠는지 느낄 수 있는 승무로 유명한 조지훈 시인의 동학에 대한 호쾌한 글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 동학을 접하신 도월 선생님은 이때부터 평생 동학 사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는데 도월 선생님은 또 책 곳곳에 삼함장 표영삼 선생님과의 인연을 적으셨습니다. 표영삼 선생님은 해월 선생님이 수은 선생님을 얼마나 극진하게 모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수은 선생님이 직접 쓰신 동경대전을 지켜내고 인쇄까지 하셨는지를 동학의 초창기 세대 어른들로부터 직접 듣고 자라신 최후의 동학인, 걸어다니는 동학이라고 불리신 분인데 도월 선생님과 함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수은과 해월 선생님의 유적지를 찾아 전국을 다니셨고 수은과 해월 선생님에 대한 생생한 구전 증언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평생 모으신 방대한 동학 관련 자료를 도월 선생님께 전부 물려주셨다고 하는데요. 도월 선생님은 표영삼 선생님의 증언 덕분에 동학이 눈물이라는 것을 가슴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도월 선생님과 표영삼 선생님 두 분은 영화작업도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1991년 개봉된 개벽이라는 작품인데요. 임권택 감독, 정일성 촬영감독 작품으로 당시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을 비롯한 많은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촬영상,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표영삼 선생님이 영화의 고정을 맡으셨고 도월 선생님이 각본을 쓰셔서 나란히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영화는 수은 선생님이 처형당하시는 장면에서부터 해월 선생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덕화 배우님이 해월 선생님 역을 맡으셨습니다. 도월 선생님은 이 영화에 아쉬움과 한이 많다고 하시는데 유튜브에 전체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대단히 정직하고 공이 많이 들어간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특히 해월 선생님의 35년에 걸친 도망자 생활을 아름다운 산천과 대비되게 찍었는데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된 도주의 세월 속에서 이 세상의 진리는 밥 한 그릇에 있다. 상차림은 청소 한 그릇이면 좋다는 해월 선생님의 사상이 무르익어 갔다는 게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이 책은 동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동학하면 동학농민혁명 혹은 동학농민운동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물론 당시에 농민에 대한 지방관들의 수탈이 극심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농민들의 봉기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농민뿐 아니라 여기에 가담한 여러 계층의 민중들이 무언가에 의해 깨달은 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람이 곧 하느님이고 따라서 사람이면 누구나 신분과 귀천, 적자와 서자, 남녀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동학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는 건데요. 특히 동학은 기독교처럼 하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동학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동학한다고 했는데 동학한다는 말은 동학도인이라면 누구나 귀천과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서로를 하느님으로 대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861년 수은 선생님은 포덕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집안의 두 여종을 해방시켜서 한 사람은 수양딸로 삼고 한 사람은 며느리로 들이셨습니다. 이렇게 동학을 하면 천대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들불처럼 민중 속으로 동학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도월 선생님은 동학혁명이 농민들만의 혁명이 아니었고 훨씬 더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아닌 동학혁명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하느님으로 대하는 개명한 민중들 위해 군림했던 지역의 지방관들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은 불행하게도 민중을 수탈의 대상으로만 아는 조선왕조의 모든 죄악이 결집된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이었습니다. 수은 최재호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도를 전수받은 동학의 2대 교조가 해월 최시영 선생님인데 탐관오리의 대명사이자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된 고부군수 조병갑이 해월 선생님의 교수형을 판결한 재판정에 판사로 앉아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지방관들이 동학 도인들을 색출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서서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았는데 당시 충청감사로서 동학군을 진압했던 박재순이 승진을 거듭해서 나중에는 외무대신이 됐는데 이 외무대신 박재순이 을사조약의 찬성표를 던진 을사오적 중 하나인 바로 그 박재순이었습니다. 이들 친일관료들이 일본군과 결탁해서 동학군과 일반 도인들을 색출해 학살하는 데 앞장섰는데 무려 20만 명 이상 최소 3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서 정보관료들이 서류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일본군이 이제부터는 모조리 사륙하라는 대본형의 지시에 따라 30만에 이르는 동학군과 도인들을 학살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이 시작됐던 겁니다. 사람을 하느님으로 알았던 개명하고 선량한 민중들이 일본군에 의해 주거한 기록이 2권의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연표에 자세히 실려있는데 저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학살이 1947년 제주 4.3 민중항쟁과 1948년 여순민중항쟁 때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본군의 대량학살에도 불구하고 동학사상은 끈질기게 이어져서 살아남은 많은 동학군과 도인들이 만주로 향했는데 17살에 동학에 입도해서 아기접주라는 별명을 얻고 18살에 황해도 팔봉접주로 임명됐던 김구 선생님이 안중군 의사의 집에 1년간 몸을 피했다가 처음 만주로 향한 것이 1896년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동학군들이 항일모장투쟁에 합류했고 1907년 대한제국군대가 해산되자 군인들이 무기고를 부수고 남대문 일대에서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였는데 이때 살아남은 군인들이 만주로 가서 동학군과 함께 최초의 항일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통해 사람을 하느님으로 대하라는 보편적인 가르침을 가진 동학사상은 전국적으로 오히려 더욱 퍼져나갔는데 1926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조선종교 현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교도인 200만명, 기독교인 35만명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3.1혁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학의 3대 교조 손병희 선생님은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고 공개 종교조직을 바탕으로 일본의 유학생을 파견했는데 이들이 바로 1919년 동경 조선유학생 28 독립선언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같은 해 3.1혁명 독립선언서 작성을 주도한 사람 역시 바로 손병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3.1 독립선언서의 시작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동학사상의 기초에 한국이 독립국임과 자주민족임을 선언하고 이것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려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세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5명이 천도교 사람들이었고 전국 천도교의 각 교회당에 등사기를 미리 구입해두고 열흘 전부터 독립선언서 수만 장을 찍은 것은 물론 먼 지역의 교구에는 미리 인쇄해서 운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1혁명은 천도교 손병희 대도주의 지휘 아래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고 3.1혁명의 주모자로 지목된 손병희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3.1운동을 배울 때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를 부른 게 그렇게 큰일인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대규모 촛불 시위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위력을 비로소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나라에 이름이 없어지고 우리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꺼내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마음껏 외치면서 길을 행진할 때의 그 해방감은 금방이라도 독립이 올 것 같고 금방이라도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평화적인 시위인데도 불구하고 일제가 무력으로 탄압했던 건데요. 당시 시대의 어목함을 돌이켜본다면 지금 우리가 촛불 시위를 촛불혁명으로 부르듯이 3.1운동이 아닌 3.1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당한 명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3.1혁명 직후인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들어섰는데 이 임시정부는 동학사상을 계승하여 정강 제1조의 민족평등, 국가평등 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고 했고 4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도 역시 수훈 선생님의 동학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헌법에 그대로 수용돼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념이 됐습니다. 우리 헌법에 녹아있는 평등사상이 서구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동학의 평등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동학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무지의 베일,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학 사상이야말로 동학혁명과 3.1혁명, 항일독립전쟁,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헌법재정으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큰 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계는 동학을 조선역사 근대성의 기점으로 꼽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월 선생님은 모든 근대성에 관한 논의에는 서구 역사가 근대성을 이미 선취했다는 전제가 들어 있다고 하십니다. 의회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의 맹화, 과학의 발달 같은 자신들의 역사적 성취를 기준으로 전 세계 역사를 재단하겠다는 발상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서양의 근대성을 가지고 우리 역사의 내재적 논리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발전 단계로 나누면 근대 이전은 반드시 중세가 돼야 하고 중세는 봉건제, 근대는 자본주의의 구조를 지녀야 하는데 이런 도식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 서구 유럽 외의 지구 반대편 지역에서는 전혀 무의미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공자가 살던 BC 500년대 말 춘추시대는 천자와 제후, 제후와 대부가 봉토를 중심으로 충성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것은 서양에서는 AD 8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나타난 중세 봉건제도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체제가 이미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식 발전사관에 따르면 공자 시대에 이미 근대가 나타났어야 하는 것이죠. 데카르트의 봉상스와 공자의 인 역시 근대적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덕성을 말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억지 같지만 서구 역사의 특수한 발전 단계의 기준을 가져와 동아시아 역사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월 선생님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서구적인 방식으로 보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단계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누는 근대성, 모더니티라는 잣대를 흡화시켜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통사적으로 연속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논리를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민본성 플레타르키아라고 합니다. 플레타르키아는 플레토스와 아르케의 결합인데 도월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철학 용어입니다. 플레토스는 계층을 가리지 않는 다중을 의미하고 아르케는 본원 혹은 원리를 말하는데 통치권력이 민중의 권위와 합의의 뿌리를 두는 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월 선생님은 이 플레타르키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고조선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를 연속적으로 전관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민주라는 말이 한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의 정당성이 보다 더 많은 다수의 합의에 달려있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면 민본은 권력의 정당성의 뿌리에 관한 논의입니다. 권력의 정당성이 하늘의 신이나 지배집단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즉 인민의 뿌리를 둘 때만이 합법성이 보장된다는 건데요. 이 민본을 잘 설명하는 말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옵니다.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합의에서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 목적을 파괴할 때는 이를 변혁하거나 폐지하고 인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형태로서 정부를 새롭게 조직하고 그러한 원리에 기초를 두는 정부를 설치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여기서 인민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맹자의 그 용례가 나오는 말입니다. 정부라는 권력기구를 변혁하거나 폐지하고 새로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인민에게 있다는 선포가 미국 독립선언서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논리를 BC 200년대에 살았던 맹자의 말과 비교해 보시죠.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의 신들은 그 다음이다. 그리고 군주가 가장 가볍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라야 천자가 될 수 있다. 한 나라의 군주가 그 나라의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면 곧 그 군주를 갈아치워야 한다. 재물을 갖추고 성의를 다해 때맞춰 제사 지냈는데도 가뭄과 홍수가 들면 그 사직의 신을 갈아치워야 한다. 그러나 백성은 갈아치울 수가 없다. 맹자의 민본사상은 군주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사의 대상인 신까지도 갈아치울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혁명사상이라고 합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민본사상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와 우리 고조선시대의 같은 시대정신이었고 우리 사상의 일부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자명한 진리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 존엄성의 기반이 신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미국 독립선언서의 민본사상은 좀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며 하늘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들을 뿐이다. 야회라든가 갓, 신, 하나님, 하느님까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오직 인간의 소리의 투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소리라는 것은 거의 우리말처럼 된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도월 선생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내면을 흐르는 플레타르키아, 민본성의 원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자의 인과 민자의 민본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고려말까지 불교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도월 선생님은 유교의 인과 민본사상이 개인보다는 민이라는 집체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서역에서 온 불교의 무화는 집단에서 벗어난 한 개인의 실존의 고독과 고뇌를 가르쳤다.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화기 이전에 불교의 언어를 통해 서양식 사고방식에 충분히 노출되어 왔다고 하십니다. 조선 후기에 오면 서당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작은 시골마을에도 어김없이 서당이 있었고 집집마다 자식 한두 명은 그를 가르칠 만큼 교육렬이 높았습니다. 천심이 곧 민심일 뿐이라는 것은 조선민중의 상식적 바탕이었고 조선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밀란 또한 일반 백성들의 상식적인 정의감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도월 선생님은 보십니다. 조선주자학이 이기론이나 호랑론 같은 민중의 삶과는 동떨어진 논의를 깊게 펼치면서 현실적인 감각을 잃어가는 동안에도 민중의 의식세계는 꾸준히 플레타르키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고 동학의 대규모 걸기 또한 이런 민권의식이 꾸준히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하십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남녀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고 또한 조선인의 기질 속에 몇몇이 흐르고 있는 샤머니즘적 열정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불교로, 유교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는 바로 민본성, 플레타르키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본 사상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왕정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구조가 있었는데 이것을 수평적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과제가 동학에 주어졌고 동학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개벽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개벽의 세상은 적자와 서자의 차별, 노비제도, 남녀와 노소의 차별을 모두 없애고 나아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서로를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런 세상인데 동학이 구축한 다시개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 모든 씨앗이 이미 뿌려졌다고 봐야 한다고 도월 선생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래야만 3.1혁명과 4.19혁명, 5.18민중항쟁을 거쳐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한국사회민주화의 빠른 템포와 독특한 성격이 설명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20세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수없는 신흥종교가 탄생했다 사라졌습니다. 기독교라고 해도 그 분파나 독립교회 단위 활동 모습이 신흥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도월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종교활동이 치성할 수 있었던 그 배면에는 동학혁명에 좌절된 원원들의 외침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20만명, 30만명이 학살된 원한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20세기 우리 지성사는 이 원한의 해원을 외면하고 그저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지만 해방 후에는 서양, 특히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종교, 정치와 예술과 문화 모든 것의 모델이고 기준이 됐는데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닌 밖으로부터 주어진 이 상황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플레타르키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동학사상을 탐구하기 위해 이 책을 앞에 놓고 있는 건데요. 도월 선생님은 동학을 고조선의 부활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다른 이름이고 플레타르키아를 향한 인류사회의 가장 완만하고도 개방적인 질서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사회 최전위에서 걸어가고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남북의 통일과 통일 이후 인류문명의 새로운 인도주의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의 동학사상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도월 선생님의 동경대전 역주가 나온 것은 정말 기적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동학을 눈물로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21세기에는 동학의 원원들이 비로소 해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월 선생님의 동경대전 책 속의 2부에서는 동경대전이 왜 우리 민족의 성경일 수밖에 없는지 2권에 실려있는 동경대전의 본문의 내용을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동경대전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는데 여러분께서도 무엇을 상상하시든 아마도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